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트로넘 트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트랙들을 미디어베이에서 불러왔어요 미리 준비해놨고요 미디어베이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와서 어느정도 배치만 이렇게 해뒀습니다 메트로넘은 기본적으로 단축키 c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고요 단축키 c 입니다 그래서 c 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켜놨습니다 그대로 메트로넘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작업할 때는 메트로넘을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mr 로 만들거나 가이드 연습용 뭐 이런 음원 파일로 만들려고 할 때 메트로넘을 일일이 찍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생하던 메트로넘 소리는 오디오 믹스다운을 할 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미디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치면은 뭐 가상악기 음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걸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지금은 뭐 음원 넣은게 없으니까 소리가 나진 않죠 뭐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4개를 찍던가 아니면 강약을 준다 그러면은 뭐 강한 소리 하나 그 다음에 약한 소리 뭐 이런식으로 밑에다 하나 두고 해가지고 이걸 또 복사하고 뭐 또 복사하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디를 채운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뭐 대충 채운 다음에 마디를 채운 다음에 뭐 이런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듀플리케이트를 했습니다 컨트롤 d 맥에서는 커맨드 d죠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 뭐 만들면 메트로넘 트랙을 따로 하나 만들거나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큐베이스 요즘 최신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 메트로넘을 메트로넘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단 여기 뭐 지금 16마디 정도 했는데요 0마디가 있기 때문에 1부터 16마디입니다 0마디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범위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지만 쉽게 단축키로도 할 수 있어요 큐베이스에서는 이 삼각형 조그만한 삼각형을 로케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케이터를 오른쪽에 위치하고 싶으면 윈도우에서는 알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 되구요 맥힌토시에서는 커맨드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왜 윈도우는 알트고 맥힌토시는 커맨드냐면요 키보드 좌판을 보시면 오른쪽에 위치한게 맥은 커맨드고 윈도우는 알트에요 왼쪽은 뭐냐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옵션 그러니까 알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맥은 옵션이 왼쪽 커맨드가 오른쪽이구요 윈도우는 알트가 오른쪽 컨트롤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른 채로 클릭하면 범위 바로 설정됩니다 왼쪽 거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맥에서는 옵션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그러면은 바로바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로케이터 막간을 이용한 꿀팁이었구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범위를 먼저 설정을 했죠 좀 여유롭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 프로젝트 메뉴를 들어가세요 쭉 내려오면 시그네처 트랙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좀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렌더 미디 클릭하고 비트윈 로케이터 수 있고 렌더 오디오 클릭 비트윈 로케이터 수가 있죠 로케이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뜻합니다 범위 설정할 때 쓰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다 해볼게요 다들 딱 보면 아시겠죠 하나는 미디 트랙으로 만들어지구요 하나는 오디오 트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둘 다 한 번씩 불러 볼게요 미디 트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미디 트랙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바로 너무 간단하죠 미디 클릭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시그네처 트랙 렌더 오디오 클릭 비트윈 로케이터 수 그러면 됐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미디 클릭을 하면은 내가 미디 찍혀 있는 걸 약간 수정을 하기도 하고 뭐 할 순 있지만 가상 악기 음원을 넣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 볼게요 오디오 클릭은 뮤트 하고 이상 없이 잘 나는 거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메트로놈이 현재 켜 있거든요 메트로놈이 현재 이렇게 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난 거거든요 꺼볼게요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가상 악기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디오 클릭을 추천합니다 저도 계속 오디오 클릭만 씁니다 미디 클릭을 따로 쓰진 않고요 그럼 지워볼게요 지우고 오디오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보면 지금 분명히 메트로놈이 꺼져 있어요 메트로놈이 꺼져 있죠 그러면 잘 나오죠 메트로놈이 켜진 상태로 오디오 클릭까지 재생이 되면 소리가 중첩 돼 가지고 약간 찢어지는 듯한 메트로놈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예 트랙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이드 MR처럼 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이런 메트로놈 트랙을 그럼 왜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만들어 놨는데요 뭐 편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럼이 있는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드럼이 있는 부분은 드럼이 있기 때문에 메트로놈이 굳이 없어도 뭐 맞춰 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드럼이 없다 하고 드럼 연주자가 연습하기 위해서 드럼을 뮤트 해 봤어요 그러면 메트로놈이 있어야지 드럼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드럼은 있고 베이스 연주자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뮤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들으면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앞부분에만 클릭이 나오다가 뒷부분은 클릭이 안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뭐 기타 연주자 같은 경우도 드럼이 없으니까 앞부분엔 드럼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빼놨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메트로놈을 듣고 가다가 드럼이 등장하면 그 드럼의 리듬을 그냥 듣고 가겠다 하면 메트로놈을 앞에만 배치했다가 뒤에는 없앨 수도 있죠 물론 다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녹음을 하거나 또는 연습을 하거나 하는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놈 트랙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로케이터로 범위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에 시그네처 트랙 들어가셔서 렌더 미디 클릭 또는 렌더 오디오 클릭을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오디오 트랙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역에 맞춰서 나오다 안 나오다 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 나오게도 하실 수 있고 부분 부분을 끊어 가지고 안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 나중에 믹스다운으로 빼셔서 연습용 음원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